근대 불교미술을 이끈 금용일섭스님 후학들의 작품이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. 조계총림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제3회 불교미술 일선문도전 불모들의 향연이 개막돼 오는 4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. 전시회에서는 불화를 비롯해 회화, 조각, 진영, 선화 등 사단법인 불교미술 일선문도회 소속 작가들이 발표한 작품 82점이 선보입니다. 불교미술 일선문도회는 호남 출신의 대표적 금오로 손꼽히는 일섭스님의 화맥을 잇는 후학들로 구성된 불교미술단체로 현역 작가 3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